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NI에서 7월 8일까지 여름 세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컴플리트 일반 버전도 세일을 시작해서 컴플리트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본사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루겠지만 국내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셀렉트 버전이 있는 경우에는 셀렉트 버전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먼저 스탠다드 버전부터 볼게요. 보시면 그냥 사면은 299.5달러인데 셀렉트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셀렉트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199.5달러가 됩니다. 즉 그냥 사면은 299.5달러인데 셀렉트에서 올리게 되면 199.5달러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00달러를 전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얼티메이트 버전을 보겠습니다. 얼티메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사게 되면 599.5달러인데 마찬가지로 셀렉트에서 올리게 되면 499.5달러입니다. 보신 것처럼 100달러를 전력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셀렉트가 없는 경우인데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뜨는데 에나의 제품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49.5달러가 되는데 먼저 이걸 구입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버전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방금 구입한 셀렉트가 49.5달러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199.5달러 그래서 249달러가 됩니다. 참고로 그냥 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299.5달러가 되기 때문에 50.5달러를 전력하게 됩니다. 이번엔 얼티메이트 버전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49.5달러 그리고 499.5달러 이렇게 하시면은 549달러가 됩니다. 참고로 얼티메이트 버전은 그냥 구입하시면은 599.5달러가 됩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50.5달러를 전력하게 됩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다른 방법은요. 셀렉트가 없거나 여기 보시는 엔하이에서 만든 기기가 없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엔하이사의 컴플리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